운전직 수험생 여러분 도로 같은 목표로 강연을 이용합니다 시험이 얼마 남았죠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 오셨기 때문에 너무 새로운 것 지역적인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기본 내용에 충실하셔서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현장에 가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험번호 표기하는 것, 책형 표시하는 것, 시간 대본하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선생님들도 흔히 하는 실수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존에 잘 하고 계셨지만 또 막상 현장에 가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안 돼요 긴장을 최대한 푸시고 여러분들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올해는 모쪼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꼭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